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먼저 예언을 듣는 수치인의 이름을 이야기하게 돼요 누구누구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예언은 지옥의 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한은 지옥에 관한 reconstruct을 볼 수 있음이 비키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부착했습니다 공부의 absence 유행한 사망할 수 있는 곳에는 사이의 위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유행한 사망을 통해 지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